우와! 이게 뭐야? 우와, 장난 아니다. 이거 그거잖아요. 삽기 시대에 무가우가 뜯어먹는 거. 소희 씨부터 구해야 돼. 와, 근데 불이 너무 세. 아, 근데 내가 꼭 이게 아니에요. 그, 가위 좀. 해봐요. 더 먹어요. 뜨거! 뭐가 집게를 주고 있었는데? 내가 어이가 없을 거. 어때? 익었어? 우와! 맛있어? 맛있다. 일단 이거 안 익었을 텐데, 잘라서 다시 익힐게. 이거 이렇게 통째로는 안 익어가. 그렇게 안 뜨거워. 그래도 조심해. 뭐가 제대로 먹네? 네. 돌려줄게요. 우리가 종류적으로 햄빌이 나와도 많이 먹으면, 진짜 모르겠어요. 물. 아, 식현물로. 네, 식현물로 하고. 오, 냄새 좋은데? 이게 뭐 식혜야. 네, 지금 뭐 먹는 거예요? 고춧가루, 곱초장. 간장? 다 했습니다. 떡볶이는. 옛날 떡볶이 같아, 그냥. 옛날 떡볶이 같아, 그냥. 이거 안 떨어지게. 이거 떨린다, 이거. 맛있게. 야, 여기. 열기고, 만땅이. 우와. 다르다. 찍어. 풀어. 풀어. 우와, 이거는 안 맛있을 수가 없다. 선도닛 줄볼게. 와우 근데 진짜 빨갛다 여기 많이 들어가 있는데? 야 화채 진짜 맛있다 와우 나 불을 이길거야 위에 올려놓고 나머지 한 조각을 이렇게 해놓고 와우 나 불을 이길거야 와우 나 불을 이길거야 하자 감사합니다.